야 이거 뭐야 치워 히히히히 오뚜기 신제품 랍스타라면 근데 왜 박스로 사왔어? 이거 트레이더스에서 박스로만 팔아? 맛도 모르면서 박스로 사와? 히히히 박스로 해봤자 10개 밖에 안되었나 먹을만을 해겄지 라면이 많은... 아 됐고 얼마야? 10개 11,980원 특징이 뭐야? 뭐긴 뭐여 랍스터 들었지 근데 이게 말이여 바다의 맛이 크다 아 됐고 랍스터 얼마나 들었어? 이게 눈속임이 좀 있네 랍스터 10.5%라고 써있는데 랍스터는 0.15%래야 랍스터가 떼밀고 갔냐? 아 그러니께 뭐 들어갔다 하면 다 둘째 거시기만큼 넣어놓고 이름만 싹 아 잔소리 좀 그만하고 먹어봐 지가 말 시켜놓고선 맛은 어때? 그냥 해물라면요 요전에 나온 바담뽕이랑은 어때? 바담뽕은 굵쭉한 너구리 맛이고 이거는 뭐 오징어 짬뽕이랑 굉장히 비슷했는데 아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냐고 바담뽕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야? 남은 건 당근에 나눔 매웠어 오징어